안녕하세요 셀리턴 넷클레이 모델 염정아입니다 제가 여유 생길 때마다 틈틈이 넷클레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로션이나 팩으로 하는 케어랑은 정말로 다릅니다 LED로 목선을 관리해주니까 확실히 효과가 눈에 확 보이고요 전부 다 목선이 더 탄력이 생겨서 거울 볼 때마다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넷클레이는 LED가 360도이기 때문에 앞목서부터 뒷목까지 꼼꼼하게 관리를 해주거든요 뒷목이 노화가 되면 이렇게 앞목도 같이 처지니까 목선이 전반적으로 무너지게 되는데 넷클레이는 앞목, 뒷목 빈틈없이 모두 케어를 해주기 때문에 정말 좋아요 원래 다른 목 관련 코스메틱 제품은 앞목 케어만 가능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넷클레이가 목선 관리에 가장 탁월한 제품일 것 같습니다 목 피부가 워낙에 연약하고 섬세하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실 시간 내서 매번 병원에서 코스메틱 시술을 받기도 어렵고요 넷클레이는 집에서 정말 쉽고 편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입니다 저도 촬영 끝나거나 스케줄 소화한 후에 넷클레이 하면서 쉬거든요 작동 방식도 어렵지 않고 충전하고 또 바로 그냥 쓰면 되니까 그래서 요즘 저도 바쁜 동료들한테 넷클레이 꼭 추천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얼굴뿐만 아니라 목선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주 사용하는 기초라인 제품들하고는 달리 넷클레이에 세세하게 케어해주는 장점을 알고서는 선택을 안 할 수가 없었죠 배우들은 브라운관이나 스크린 또는 광고, 화보 등을 통해서 이미지들이 보여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참 많다고 느꼈거든요 특히 목주름, 젊었을 때부터 관리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꾸준히 관리해왔습니다 화이팅! 예쁘게 잘 나와야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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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